오늘의 DMI 얼마 전 김계정은 철탑 존버 영상을 올렸다 그러던 중 핵 의심 유저를 발견해 운영진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해당 유저의 제재가 완료되었다는 운영진 측에 연락을 받아 영상에 핵 쓰는 유저 참교육이라고 박제시켰는데 이게 웬걸? 제재가 안 돼 있는 거임? 알고 보니 해당 유저는 클린 고수 유저였고 다시 운영진 측에 물어보니 아, 제재가 안 돼 있네요? 라고 답변을 받아버린 해서 김계정은 해당 유저에게 사과한 뒤 함께 해명 영상을 찍으며 석고 대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즐감? 빠빠빠빠빠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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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선 그 맵은 편하신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어, 그런 자신감?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중간 사이즈로 산옥 어떠세요? 아, 네 괜찮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인 스쿼드로 가나요? 어? 아유 이런 실수 아, 저는 괜찮은데 뭐 꼬북님이 안 되신다면 아 일단은 지금 게임 들어가면은 꼬북님 잠깐만요 네 네 이쪽으로 잠시 와보세요 자, 일단 대가리부터 갖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정말 네, 정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죄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신 거 맞죠? 갑자기 죽빵을 때리시는데 어, 어디 가실까요? 어? 편하신 대로 가시죠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어디 갈까요? 처음부터 부캠 이런데 솔직히 오늘 첫판이시니까 좀 부캠 보다는 부실을 챙길 수 있는 파이난 정도 네, 가시죠 네 계장님만 살아있으시면 되니까 저는 저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뭐 파이난 1타 강사 뭐 부캠 1타 강사 이런 느낌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뛰어다니다만 죽으시는 건 마님 텐데 이제 그런 건 이제 뭐 예능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진지하게 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면 가끔 시청자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파이난이 없네요 어? 아유, 뭐 아쉬운데 뭐 일단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M4 나왔거든요? 이판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M4가 좀 많이 약해졌지 않나요? 약해졌어도 이게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 그런가요? 그쵸 휴비지를 많이 쓰지 않나? 요새? C4 나왔거든요? C4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이따가 만나면 보여드릴게요 어? 뭐야? 뭐야? 어디 어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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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을게요 제가, 제가 다 잡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복 같은데요? 로보트? 아아? 로보트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24살입니다 어? 네, 로보트 같네요, 예 오케이 로보트 확인 9탄을 가지고 있다 저는 로보트죠 오! 또 또 또 봇봇봇봇 어, 나왔습니다 저 삽으로 어 저, 저, 저 저 으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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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유, 잘하시네 아, 저 애기랑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진짜 아유, 너무 잘하시는데 아유, 진짜 이러면은 마음 상해가지고 저희 같이 못해요 잠깐만요, 이거 C4 보여드릴게요, C4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이거 터질 거 같은데요? 방금 소리가 한 이쯤에서 난 거 같은데? 이 능선 이쪽인가? 바로 보여주시나요? 바이바이 이쪽, 이쪽을 넣으면 10값? 아이다 제가 지금 5탄이 100발밖에 없거든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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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저 그런 거 절대 안 먹어요 왜냐면 시체 파밍 할 거니까 저 300발 있습니다 아유, 그런지 잘한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 있네요, 저기 제가 방금 1분픽 라인을 쳐다보고 쏘았거든요 네 저 있네, 나왔습니다 아,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끝났네요, 근데 애가 또 아니었어요, 닉네임이 어어, 어어, 여기 소리 나서요 분명히 보세요, 이거 저기 있다 자, 바로 잡을게요, 잘 보세요 오, 얘 안 있네 집안 있습니다 방금 집 들어갔어요, 왼쪽 왼쪽 창문으로 갔어 방금 얘가 컴퓨터 같은데요, 애가? 얘도 자, 멋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왔습니다,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걱정 마세요 나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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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와있어요? 나와있어요? 뭐야, 그럼? 오, 뭐야 보시래 발소리나요, 오른쪽에서 아닌가? 혹시 거꾸로 키신 거 아닌가요? 내 발소리네 오 송소리가 컴퓨터 같습니다 주변에 좀 다 꿉터갔어요 저희 능산회사가 소리났거든요 얘네가 사람이에요 컴퓨터들은 짬사됐어거든요 혹시 거북님, 기계공학가세요? 아, 예, 예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네요 저기 뛰어오네요 155방향 얘네 컴퓨터입니다 아, 컴퓨터가 아닌 사람입니다, 여기 호국님 자리에서 보면 보이네요 헬로 여기 자리 끊십니다, 저기 으, 으? 저 능선 아래집도 약간 조심해야 될 거 같고 그냥 풀 토핑 이제 하시고 가시죠 잘 되었습니다 먹는 거 하나는 잘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소리가 많잖아요 대충 이런 내용 저 뭐 믿고 따라가면 죽을 류는 없을 거 같아요 이게 근데 아까 왼쪽에 한 명 있었잖아요, 제가 약간 인지하면서 뛰어오면 좋아요 뒤뛰네요, 뒤뛰네요 어, 저기 있다 수시빵이야 사람이다 오, 야, 있어 오, 기가 막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쪽이 클리어잖아요 위의 쪽을 조심해야 돼요 위의 쪽, 오케이 그래서 따개비를 끼고 가면 각이 지워지잖아요, 단차로 따개비를 조금씩 올라와주면 이쪽을 쓸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어, 뭐야? 다섯 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쵸, 바로 치킨이죠 기반의 집 뭐야 이거 이게 집 걸쳤잖아요, 지금 그쵸 딱 자기장 따라서 우리가 이 집을 밀면 됩니다 오 밀어야 돼요 이쪽을 못 가는 이유는 아까 이쪽에서 싸웠잖아요, 이쪽에서 그쵸 이쪽 지금 단차를 다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제갈량을 끼고 있는 촉의 마음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왼쪽, 뛴다 저기, 우리 앞에 지금 붙죠 안 쏘는 거 보기 있으면 붙는 거 같아, 지금 오, 들렸어, 들렸어 파이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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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어딨지? 1인칭, 돌 뒤, 돌 뒤 돌 뒤, 1인칭 와!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까 왼쪽으로 돌았어요 아까 왼쪽으로 돌았어요 구상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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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와, 나이스 하나명 남았어요, 지금 폐차에 있는 거 같아요 폐차 이거 컴퓨터야 아, 이거 첫 판맛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친구, 친구 우리, 사람 아, 맞네, 기절이었구나 뭐야 이거 게임 너무 쉬운데 배그가 이런 게임이었나? 일반 게임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저한테는 모욕적인 말이네요 아이고 혹시 다른 맵도 가능할까요? 에랑겔, 미라마 되게 좋아하시죠? 에랑겔을 좋아합니다 에랑겔, 그럼 에랑겔으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에랑겔은 전적으로 아예 그냥 포복님께서 가고싶으신 곳 그리고 오다 전부 다 해주시면 저는 살짝 이제 옵저버 느낌으로 한번 일단 따라가 볼게요 유튜버는 초반 싸움에야 맛이 사는 건가요? 제가 초반 싸움은 진짜 못하거든요 아, 저는 싸움을 못하거든요 간디 메타시구나 아예 이제 총을 들지 않는 반이 수두룩하니까 맞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멤버들이 아, 맞는 거를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맞을 뿐이지 맞아도 이제 반격을 안 할 뿐이시 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옆에 아파트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네, 알고 있습니다 저 잡으려고 이쪽 내린 거거든요 사운드! 와, 이... 이쪽까지 가서 저희 4능에서 보고 딜을 없애고 들어갑시다 이해하셨죠? 네 2번 픽 가서 없애고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멈추고 들을게요 듀얼코어 안 되는 편이거든요 이 스킬은 아시나요, 이거? 이게 대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싸우면 뚜 빼기 맞잖아요 에임되고 있으면 네 이게 서 있고 이렇게 뭐야?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뭐야?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아래로? 쏜다, 쏜다 올라가면 위험해요 누가 쐈어 해서 오른쪽에 쐈잖아요 대각선 NW에서 이렇게 각을 지워야죠 아, 그래요? 그쪽에서 쐈어요? 뻐기 내려온다, 뻐기 왼쪽에 내려온다 왼쪽에 뻐기 바퀴 하나 부숴고 위턴 또 쐈죠 이거 방금 제가 두 발 쏴서 잡은 거 아시죠? 알죠 이번 핀 뒤로 능선 뒤로 넘어갔어요 지금 살리려고 이럴 경우 이제 따라 붙어가지고 잡는 건가요? 그쵸, 밀어야죠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직 못 살린 거 같거든요 이럴 때 위로 가서 눌러주면 됩니다 보이네요 바로 파밍하면 됩니다 이제 오우 엉덩이 같은 거 좀 좋아하시나요? 엉덩이는 모르겠고 엉덩이는 좋아합니다 일로 오세요 차 끌고 오세요 차 이쪽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우 자기장 봐 미쳤죠? 지금 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양룡이 오는데요? 오우 양룡이가 제가 볼 땐 저희의 라이벌이 될 거 같거든요 와 자기장 봐 망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기를 부딪혀서 잡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박을까요? 가죠 오 뭐야 오 뭐야 오 이거 나와있어 사운드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 팀이 아직 있거든요 소리 난다 밑에 붙은 느낌 우리 차 뺏어가 야 아닙니다 우리 차 아닙니다 야 샤넘들아 1층에 있어요 지금 오우 싹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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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야되고 살리면서 걱정마세요 저만 믿어요 알죠? 뛰어봐야 될 거 같은데 저 죽어요 저 누구 걱정마 1등 해주나? 1등 해주죠 걱정마세요 여기 여기 붙어 산뚝에 상갑바라서 제가 이길 수 있는 건데 봤어요 많이 박는 거 봤어요 말 안 해도 않아요 내가 다 봤어 알겠어요 아하 ㅇ 엉